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제육볶음이랑 된장찌개 준비했고요 여기 된장찌개 그릇이 너무 커가지고 냄비가 오늘 마실 거는 보리차 밖에서 공사가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촬영할 때마다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운 날에 안전하게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된장찌개는 제가 직접 끓였어요 된장찌개 한번 먹어볼게요 된장찌개가 완전 걸쭉한 에스티 되게 잘 끓였다 아~~ 너무 맛있어 밥 듬뿍에다가 밥 듬뿍에다가 냅둑이야 냅둑이야 힘에다가 고기 어려워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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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 공사 소리가 너무 시끄럽지만 중요한게 아.. 아.. 음 너무 맛있어 제육볶음에 이렇게 싸먹는 거 진짜 맛있어 미안해요 제육볶음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비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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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안녕